로보타 이렇게 데뷔합시다. 폭설시 운전을 할 경우 체인이나 모래주머니와 같은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라디오로 교통상황을 파악하며 운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. 또한 커브길이나 고갯길, 고가도로 등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조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감속해야 하며 제설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간선로로변 주차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. 집이나 직장 주변의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출퇴근시에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. 데뷔도 막을때 잇았는데 관남돋이도 한개도 참여요. 여러분들의 조인공입니다.